하고 그다음 다음 주제로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둑놈들 시리즈 참 제목을 잘 정했죠. 진짜 도둑놈들 사기꾼들입니다. 세금 먹고 사는 인간들 가운데 도둑놈들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참 궁금할 정도의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날개를 달고 많이 확산돼서 여러분 더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급하는 데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서 두 달 전부터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한국인이 쓴 아주 잘 쓴 통사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를 다룬 기독교 발전사라는 그런 앵거를 가지고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도 여러분들이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경수님이 이렇게 1960년생의 대부분은 유년기에 이 잡고 개구리 잡고 그 다음 지도 잡았죠. 가재에 붕어 멧두리 잡아먹다가 70년대에 들어서 라면 좀 먹고 부유하게 자라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양반 지배 집단으로 아는가 봅니다. 나머지는 노예야 조선시대 기준으로 그렇게 유경수님이 아주 빼아픈 말씀을 하셨네요. 그 참 그러니까 정진석 씨나 이런 분들 보면 참 사람 구실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후반전 시물레가 후반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문에 차주 200석 나오죠 더블당 200석 조국이 이야기하고 김민석이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탄이가 이야기하고 별별 이해찬이 이야기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애더블룬을 띄운 거죠. 그 사람들은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3년 8개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블당 내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리고 공병호 tv도 보좌진들이 소개해 가지고 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200석이 보통 명사가 되는 겁니다. 보통 명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조국이 여러분들 좀 며칠 전에 이야기지만 총선 200석을 달성하게 되면 탄핵 없이 윤석열을 꿇어 앉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밑에 댓글을 보게 되니까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조국의 예상이라는 것이 결국 선거가 현재 선관위에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만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의석 수를 딱 잘라서 이야기 하게 되면 240석을 만들어야겠다면 240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기계로 다 조작을 하기 때문에 기계로 기계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니 공 박사님 그러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기계로 만드는 데 정확도가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재명이 당선이 안 됐습니까 실수를 한 거죠. 이재명이 당선될 뻔했지 않습니까 2900표 이상 차이로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에서 뭐죠 조작값이 15%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떤 미친 인간들이 5%를 좀 줄여가지고 24만 7077표 차로 진 거 아닙니까 대구광역시하고 여러분들 경상북도에서 전국 평균치인 15%의 조작값이 입력이 됐으면 그러면 2900표 차로 이재명이 이겼지 않습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안 보는 거죠. 처음에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하도 이런들 일이 고돼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도 좀 졸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좀 더 상시히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졸 일이 따로 있지. 어쨌든 조작값은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협조를 받았든지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안 알려지겠습니까 총선 200석이면 탄핵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 사이에 묶여가 200석이 있는 겁니다. 200석 아주 간단합니다. 200석을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200석을 여러분들 단독으로 차지하려고 하면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고 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5%만 조작하면 됩니다. 5%만 조작하면 전국에 220만 표입니다. 선거인수가 확정되는 것이 사전투표 한 달 전입니다.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여러분 그다음에 5% 조작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5%만큼 다 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5%만큼 그다음에 5%만큼 만든 다음에 사전투표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그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뭡니까 투표소 가져가 가지고 개함 열면 가짜표를 열심히 투표지 불교 돌리고 그다음 다 뭡니까 미친놈들이 다 나서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수개표로 뭡니까 여러분 그냥 대한민국은 1차로 10월 11일까지가 가짜 투표가 가짜 투표지를 다 세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재검표 법원 직원들이 다 미친 짓 이렇게 수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면 수개표가 다 사귄 겁니다. 가짜를 세는데 무슨 뭐 뭡니까 전면 수개표가 있냐 이야기죠. 여러분 그냥 대한민국은 1차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대통령과 국힘당이 침묵할 때 이미 뭡니까 끝장이 난 겁니다. 두 번째로 국힘당이 선관위와 여러분들 밀고 당기는 협상 과정에서 위조투표지 제조에 가장 중요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투표용계 이런 개인도장 날인을 포기하면서 뭡니까 끝장이 난 겁니다. 그냥 4월 10일 총선 결과 끝장이 난 겁니다.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이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뭡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오시면 모를까 하나님이 오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똑똑한 여러분들 후보를 세우더라도 다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처분에 달려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200석을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5%에서 7.5% 7.5%면 329만 표 5%면 여러분들 220만 표 5%면 204석 더블당 7.5%면 214석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조국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조국 보니까 은찬에 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냥 냉정하게 조국이 이런들 총선 200석 되면 탄핵 안 하더라도 물러나는 방법이 있으니까 대통령 탄핵 발의와 개헌이 가능하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가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개헌해 가지고 개헌을 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를 한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면 현 대통령 임기를 언제까지 한다는 부칙조항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법 전문가니까 상시하게 속에 있네요. 앞으로 더블당이 할 내용을. 개헌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조항을 넣으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상시하게 이야기하는 내년 12월에 대선하는 걸로 헌법에 넣는다. 200석이 지나고 나면 윤 대통령이 3년 더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걸 더블당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조급증이 생겨 가지고 안 받을 일이죠. 여러분 하여튼 사람은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옳은 길을. 윤 대통령처럼 이렇게 처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했던 사람들은 선거 부정 문제에 과도할 정도 침묵하는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정남이가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저 인간은 완전히 우리하고 종자가 틀린 인간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버린 겁니다. 한동훈이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형님 아우하는 사이인데 한동훈이가 오든 무슨 뭡니까 누가 오든 관계없는 겁니다. 표를 만드는데 위조투표를 표만큼 쑤셔 넣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딱 돌아가는 겁니다. 더블당 200석은 그냥 기준점이 된 겁니다. 오늘 박성관 서울대 언론정부학과 명예교수가 칼럼을 기고했는데 이분 역시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해법이나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이분이 갖고 있는 문제의 인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좌파가 득재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미래의 좌파 독재는 경제위기 저성장 경계침체 등 경제적 불안정과 양극화의 심화를 기반으로 약진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대한민국이 지식인들의 현재 상태인 겁니다.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선거 부정 문제 선거 공정성 문제는 그냥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똥을 밟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계속 매일 똥을 밟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똥 밟을까 싶어 다 도망다니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똥 똥 똥 공박사나 똥 많이 밟아라 어이 공박사 공박사나 똥 많이 밟고 우리는 다 뭡니까 네 레드카펫만 걷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윤 대통령은 자리 보존 못합니다. 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도 참을 만큼 참은 겁니다. 본인이 임명한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이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선거 사기 세력들의 포획이 돼 가지고 그냥 합바지 바지 사당 노릇을 하고 있고 선거를 조금만 이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위조 투표지 제조의 필수직인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할 상관이 국민의힘이 다 야합해가 다 여러분들 없애고 그냥 위조 투표지를 계속해서 찍어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도록 김용빈이 그 다음에 국힘의 여러분들 떨거지들 다 여러분들 협조한 겁니다. 대통령도 협조한 거잖아요 묵시적으로 대통령이 시중에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이번 선거만큼은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신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못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나는 이해불가입니다. 대통령은 국가가 침략을 당한 겁니다. 선거 부정을 반복적으로 아홉 번 당했다는 것은 그것은 모두 다 수면 위로 다 노출됐고 더 이상 경찰 검찰이 나서 가지고 까부실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드러난 겁니다. 대통령이 입을 다물어도 적당히 다물 못 뭡니까 그런가 보라고 하면 완전히 다문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의도적 은폐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의도적 은폐를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역사적 단재를 피할 수가 없을 만큼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겁니다. 총선 대피하게 되면 그냥 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할 겁니다. 내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네가 책임지라. 네가 책임지라. 네가 책임 가지고 밥 먹고 네가 책임지라. 이놈아. 이렇게 하겠죠. 좌파는 해방 이후 치열하고 조직적인 사상투쟁 조육투쟁 문화투쟁을 전개해오면서 학계 문화계 예술계 종교계 법조계 등 지식인 사이 광범위한 동조 세력을 포진시켰다. 어제 예술 문화계 한 90%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 여러분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름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처럼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깃발을 올릴 정도의 나라는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를 가진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586세대를 비롯해서 지금 젊은 세대나 저 세대가 모두 다 여러분들 소위 이야기해서 해양 세력과 대한민국의 만남으로 인해 엄청난 수혜를 누린 그런 계층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나라에 이렇게 좌익들의 뿌리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조선 사람들은 그냥 태생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좌익뿌리가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아무 고마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 멀쩡한 나라를 그냥 파괴를 못해가지고 그냥 딱 뭡니까 합하여 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뽑아놨더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악과 타협해가지고 이 뭡니까 나라가 지금 넘어지는 그냥 일촉즉발의 위기에 뭡니까 그냥 난 모르는데 난 모르는데 아래 것들이 할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좌파들은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우파 보수 세력을 숙청하고 권력 독점을 쟁취하려는 탐욕스러움으로 갖고 있다. 좌파독재는 국가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사회주의나 전체주의로 경제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다 그거를 이제 아는 겁니다. 선거 문제만 똥 밟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언급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죠 우파의 길을 걸어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1940년생이나 1930년대생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나라가 일어서고 가난했던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본인 당대에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골로 가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주저앉는 것을 본인이 다 보고 갈 겁니다. 지금은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1930년제와 1940년 세대는 한 당대에 나라가 완전히 가난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일어서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권력을 장악한 일당 지배체제가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가라앉히는 전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여러분들 한 스펙트럼으로 다 보고 갈 겁니다.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이 이런 고생하는 것을 다 본인들이 보고 가겠죠. 그러니까 한 인생이 짧다고 그렇게 하지만 한 사람의 일평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긴 거죠. 조국이 200석 하면 탄핵하지 않고 4년 중임절 해가지고 부칙조항이 여러분들 12월 달에 대통령 임기 끝낸다는 걸 넣어가지고 평화롭게 퇴진길 열어줄 테니까 준비해가지고 그냥 4월 총선에서 대패하면 그냥 나가라 이거지 않습니까. 꼭 같은 메시지를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이 4월 총선 패배하면 탄핵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끼가 찬 거죠. 그러면 네 저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안 나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위조투표지 못 만들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 못 만들게 하면 뭐 하면 됩니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자에게 교부할 때 그냥 날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죠. 도장을 인시하라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집을 파는데 본인의 개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지 인시한 인감도장을 찍습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 있는 인감도장을 여러분들 그냥 갖다 붙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투표지 한 장 한 장이 주권자를 결정하는데 개인이 이런 부동산 사고 파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투표지를 정품이 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결정하는 과정도 없이 사당동 인쇄소에서 뭡니까 10만 장을 인쇄하고 도봉동 인쇄소에서 20만 장을 인쇄하고 제주도 서기표시 이름 인쇄소에서 30만 장을 인쇄하고 이런 미친 짓을 이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고도 뭡니까 입을 꾹 다물고 난 몰라 너희들이 뭡니까 손에 피 묻히고 해결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윤통 아닙니까 윤통. 사람들이 인간이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든 정진석이든 김기현이든 공병호든 권영세든 간에 얼마 지금 갖고 있겠습니까. 앞리를 아무도 모르지만 다들 그렇게 양심 없이 나라가 망하는데 합하여 뭡니까 힘을 더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기간을 더해 가지고 있습니다. 공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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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